어린 여직원과 바람난 남편 그냥 줘버렸어요. 30대 후반 결혼 9년 차 맞벌이 부부예요.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조정 기일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의 직접적인 불륜 증거는 못 잡았고, 카톡, 폰 사진 등 정황 증거는 있는 상태에서 4살 남자 아이 데리고 이혼합니다. 아이는 월화 전남편 수목금 토일 제가 돌보기로 했어요. 양육비는 제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고, 지금 사는 집도 제 명의로 해주겠다고 해서 이혼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서 최대한 믿어보려고 하고 정리하라고 했어요. 참고로 상대방은 남편 회사 10살 어린 직원입니다. 해고하고 다시 만나지 말라고 했으나 여직원의 형편 운운하며 해고하지 않아서 이혼 소송 제기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가족들과 친구들 반응이 반반으로 갈리네요. 한쪽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 네가 애 데리고 물러나면, 그녀놈들 둘이 100% 깨볶으면서 살 텐데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로 쓰고 절대 이혼해주지 말고 버텨라. 다른 한쪽은 분류는 이미 너의 영혼의 상처를 남겨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너와 아이의 행복만 생각해서 이혼하라였어요. 결국은 제 선택이었지만 저는 저랑 이혼하고 나서 전남편이 그 어린 여자와 깨를 볶아도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매일 같은 공간에서 남편과 숨쉬고 살 자신이 없어서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꼬리는 안 밟혔지만 여직원과 남편 3자 대면했을 때 서로 애틋해하는 게 너무 보였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려고 말 맞추고 거짓말 해대는 게 뻔히 보였어요. 여직원이 형편이 안 좋아서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잘 쓰니 나이 많은 것도 유부남인 것도 크게 상관없는 듯 보였어요. 한 번도 바람피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피는 놈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자는 어린애한테 밀려서 서럽지 않냐는 식으로 위로인 듯 아닌 듯 하는 말들을 하는데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잖아요. 뭐 저 커플이 불행하기를 바라진 않지만 이렇게 시작된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끝맺음을 맺을지 의문이네요. 어차피 결혼 9년 차인데 제 입장에서 남편이 뭐 아깝겠어요? 데리고 살아보면 알아요. 남자들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아이 생기면 아이가 이쁘지 남편은 진짜 의무로 살지 좋아서 사나요? 뭐를 어지르면 치우기를 하나 약 하나를 뜯어 먹어도 쓰레기통이 바로 지척이라도 치우는 꼴을 봤나? 맞벌이인데 가사일을 돕기를 하나 육아를 하길 하나? 매일 쉬는 날 소파에 누워서 폰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는 인간. 그렇다고 몸 관리를 하나요? 지방 간에 술 먹어서 술 빼야 진짜 하나 안 아깝네요. 사랑해서 알콩달콩 사는 부부들도 물론 많겠지만 저희는 뭐 몇 년 전부터 각방 썼고 애정도 없고 별거 두 달에 접어드는데 매일 아주 편안하네요. 아이는 원래도 아빠한테 애정이 없어서 엄마랑만 있고 권위적이고 야단치는 아빠 없으니 더 잘 크는 것 같고요. 제가 어린애한테 밀려서 이혼 당한 거라고들 생각하고 연민동정 엄청 해주는데 저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두둑하게 챙겨서 이혼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일일이 해명하기도 귀찮아요. 그냥 여기에 사연 써봐요. 응원해 주세요. 그럼 저는 오늘도 기분 좋게 퇴근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